최상위권은 비문학으로 변별됩니다. 2026학년도 수능국어 이연전 커리큘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어로 시작할게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활,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를 맞춰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유붕, 자원박래하니, 불력, 라코, 벗이 있어 멀리 찾아오니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지금 왜 논어하는지 모르시겠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인, 부지, 이, 불온, 불력, 군자, 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으니 그 또한 군자이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에 7타가 됐거든요. 계속 순위가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토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멀리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7타까지 내려오려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으니 기쁩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쁘게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러워하셨거든요. 하지만 기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딱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밟은 망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잊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학이시습지.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들어온다.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건 날개우자에다가 이제 일백백자를 썼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흰 백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열심히 여러 번 하듯이 반복 채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꺼내는 출력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력과 출력.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락.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줄이는 건데 그러면서 또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상방을 높이는 것이 학이고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최대치를. 그리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방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학습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나에 대한 어떤 내적 모델을 갖는 과정이에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제 학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에다가 스틱 하나만 붙여놔도 바나나인지 몰라봤단 말이에요. 의자가 다리가 네 개면 의자인데 의자가 다리가 한 개면 의자가 아닌 줄 알았던 게 옛날 인공지능입니다. 피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내적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 모델을 갖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사고의 틀이 갖춰진 사람은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의자가 다리가 하나든 네 개든 상관없이 다 의자구나. 철로 만들어졌든 나무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그게 다 의자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 학습의 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정의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정의 유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보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학습이 아닐까. 학습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적 모델을 갖는 것과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입력과 출력으로 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건 학. 내 걸 내보내는 건 출. 학. 내 걸 내보내는 건 출력이 아니라 습. 그래서 입력과 출력. 학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화를 하는 그런 1년간의 커리큘럼을 짜 봤습니다. 공자님이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밟은 망식. 나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밟은 망식이다. 이 자로라는 제자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밟은. 그래서 뭔가 경쟁이 뒤처졌다. 그럴 때는 망식. 식사를 잊을 정도로 몰입하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라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노노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키워드는 밟은 망식입니다. 그래서 칠타가 되었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거나 불평불만을 토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억가가 많아? 이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제 한계를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프로필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수석과 1타 이런 말들이죠. 보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 또 제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또 이제 현재는 현재 또 인정을 하고 칠타가잖아요. 그쵸? 앞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RMP입니다. 이건 12월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룰 앤 패턴의 약자인데 비문학 공부가 처음이라면 규칙과 패턴을 배우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입문강의고 RMP라고 합니다. 룰 앤 패턴. 그래서 규칙과 패턴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비문학을 처음 접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입니다. CC Book, BC가 아닙니다. CC입니다. 코어 코드 그래서 수능의 핵심 코드 코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잡고 구조를 파악해서 또 빠르게 선지 플레이를 하자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최신 기출문제들에서 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나온 코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한 16가지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순서 그대로 하진 않을 겁니다. 가르치는 건 또 이제 출제 빈도랑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마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지문도 잘 정리가 되고 선지 플레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지금 상당히 비슷해져가고 있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게임 하나를 배우려면 한 900시간 동안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부트 스트랩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랑 게임하면서 서로 겨뤄가면서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900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2시간 게임하면 응숙해지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인공지능은 매개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온갖 거를 다 매개변수를 조정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아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인간지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쟁점을 탁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수능 국어 문제의 내적 본질이구나. 피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바나나에 스티커만 하나 붙어있어도 바나나인 줄 몰라본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드만 가지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안 되겠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 못질하겠죠. 그럼 안 됩니다. 아 다 망치질하겠죠. 그럼 안 됩니다.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드들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은 또 찰리 먼거라는 멘토가 계시고요. 그 두 분은 이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한 60에서 80개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코드들을 먼저 배우고 또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이것들이 실제 수능 국어의 내적 본질이구나 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CC입니다. 코어 코드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CC와 함께 할 수 있는 강화 학습을 위한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엔제가 있고요. 스키마 엔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8주 동안 매일 학습할 수 있는 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 모고가 있습니다. 스키마 모고 레벨 1과 레벨 2가 있는데요. 스키마 엔제는 주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주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주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주간지 형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송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 모고 레벨 1은 이제 뭐냐 중전환도 3회 구성 문항입니다. 그리고 스키마 모고 레벨 2는 고난도 3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씩 3회씩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점검하고 스키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화 학습 교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입니다. 스텝 2는 이제 EBS 연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익히마 1과 익히마 2가 있습니다.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 연계 학습을 해줘야죠. 연계 학습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EBS를 혼자 푸신 후에 EBS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수강하시면 좋은 고퀄 연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들에서 가져와서 연계된 소재들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입니다. 리트 300제. 네, 리트 1타가 말아주는 수능을 위한 리트 강의죠. 그리고 하트 브레이커, 그리고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브레이커를 아, 리트 300제 리트 브레이커래요. 리트 300제를 매일 한 질문씩 100일 동안 푸신다면 실력이 일치월장하겠죠. 따로 개정하진 않습니다. 하트 브레이커 있습니다. 평가원이 작정하고 출제한 문학입니다. 수능 문학의 상위 호환 또는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트 리트, 기술 문제, 문학 전 문학을 모았습니다. 요즘 리트에는 문학이 안 나옵니다. 문학 작품이 요즘에 안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썰이 있습니다. 기출 1회독을 끝냈다면 썰입니다. 그래서 배경식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배경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틀을 가질 수 있도록 나한테 빠진 부분이 없도록 채워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 지도를 완성하는 강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스텝 4입니다. 원준모. 그냥 원준모입니다. 강사 모의고사를 대표하는 원준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2회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크래커는 어디로 갔느냐? 기출분석 DB로 왔습니다. 이원준 기출분석 DB. 그래서 기출분석 커리클럼입니다. 여기에서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평가원 기출분석을 합니다. 그럼 선택 과목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과 언매 기출문제 분석도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떤 쟁점을 잡고 구조를 파악하는 스키마 구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분석 D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 안내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오신다면 빠짐없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투 머치도 아니게 충분히 2026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만 들으면 된다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제가 적중이라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제 이야기는 밟은 망식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몰입해서 그렇다고 식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좋은 커리큘럼, 교재, 강의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커리큘럼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